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1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썸네일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총론을 잠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방송 여러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 씨 반갑습니다. 이창준 씨도 반갑고. 이 선관위의 존재 그 자체가 오늘 제목이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강한 표현이죠.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사기다 조금 더 풀어설명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거짓인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조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나왔던 선관위가 유관으로 수개표를 중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그런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환영을 표시하시지만 저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도 일종의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내는 것이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개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사기죠. 사기 사전투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에 복잡한 그런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당일투표 혹은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에는 사전투표소 현장의 실물로 된 사전투표인 명부가 없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장을 가시게 되면 투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명부를 확인해서 거기에다 여러분 자를 대 가지고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선거를 했다. 이게 당일투표에는 선거인 명부가 있거든요. 사전투표에는 선거인 명부가 없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는 컴퓨터 속에 있는 것이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숫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변조 조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일명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장이 몇 명이 찾아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현재.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제 사전투표율을 7.49% 정도 그렇게 조작 부풀리기를 해 가지고 37,473표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 가지고 압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진 세 번째 공직선거에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한 거거든요.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볼 여력이 없어지겠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이상 정도를 거의 올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척하면 저도 그냥 착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선관위는 4.15 총선 이후에 투표자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참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인 거죠. 다 면피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덕표수를 조작을 해온 겁니다. 조작을 해왔고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할 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에 그리고 남조선 선관위가 부역하는 그런 합동작전에 의해 가지고 2024년도 4월 총선이 바로 대한민국에 완전히 제압당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노예상태나 준노예상태로 여러분들 빠져드는 결정적인 그런 행사거든요. 딱 그래서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추진됐던 특정정당 중심의 선거부정 프로젝트는 이제 아홉 번째 마지막 단계를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024년 4월 11일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기획한 대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거죠. 딱 한 번만 하면 대한민국을 먹을 수가 있는데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살아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저의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딱 한 번만 하면 대한민국을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수탈과 약탈의 대상으로 삼아서 모든 자원배분의 선거부정 세력이란 새로운 계급이 모든 자원배분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다 헤쳐먹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선관위가 그만두겠습니까 선관위 내에 압략하고 있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포기하겠습니까 그게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보고에서 선관위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러니까 다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사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조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살자의 이야기죠. 그 사람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며칠 전에 좋은 자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는 제야 전문가 외에 또 한 분인 제야 케이님이 도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정상정복 대한민국을 날로 먹을 수 있는 날로 먹을 수 있는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그 사람들이 200석을 여러분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안 하겠냐 천만입니다.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해 가지고 여러분과 죄를 그냥 지배하겠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영구집권 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겠죠. 피를 흘려도 안 될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남조선 선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왜 남조선 선관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 하시기에 그래서 내가 삼조선 이미 남조선 선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7년째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작갑으로부터 여러분들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까 대한민국이 아니고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더 하면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순진한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파나 우익은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제목을 잘 정했는데 딱 한 번만 여러분 하면 다 끝나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안 한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하고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 7.5%가 아니더라도 5% 정도만 선거인수 기준으로 올려더라도 그냥 220만 표를 배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선거가 다 200석은 무난하게 더불당이 확보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탄핵이고 검사 탄핵 판사 탄핵 국무위원 탄핵 장관 탄핵 그다음에 검찰총장 탄핵 다음에 뭡니까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되겠죠. 콩고에 무슨 흑인들이 했다는 것은 보도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구체적인 그런 증거가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안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도 뭡니까 이게 막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저 어딘가에서 여러분들 인쇄를 안 했겠습니까 인쇄를 했는데 콩고 출신의 흑인들이 윤정기를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보도를 하죠. 여기서 확인되지 않는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누가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제보를 했으면 다른 데도 제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그 친구들 너무나 악한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여러분들 사전 투표를 세는 걸 하긴 한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겠지만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장을 정리했다고 그러네요. 의지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밝혀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의지가 없습니까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참정권이 뭐 그냥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싹 치웠으면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에 뭐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이런 게 증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